하이! 네, 여기 쭈쭈 묻어난 곳입니다. 쭈야, 냄새 나나? 알아보겠나? 그날 이거 팔 때 여기 딱 쏙으로 앉아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. 6년 넘는 세월을 우리 일하고 가고 나면 저거는 계속 24시간을 같이 붙어 가있은 거죠. 그날 안 내다보길래 왜 쭈쭈가 안 보이냐고 제가 흐른 틈이 들어왔습니다. 저는 쭈쭈가 추므로 들어가고 있고 그 곁에서 우리 보기가 앉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쭈쭈를 담아놨거든요. 아침에 자고 나보니 그 옆에서부터가 쭈쭈고 자고 있더라고요. 인형도 쭈쭈고 옷도 쭈쭈고 같이 가지고 놀는 거예요. 저게 평소에 우리 쭈쭈가 저 안에 맨날 들어간다 했거든요. 저게 평소에 우리 쭈쭈가 저 안에 맨날 들어간다 했었거든요. 장면처롭고 외로워보여요. 6년을 거의 그렇게 붙어서 지낸 아이가 눈앞에서 그렇게 됐고 실제로 정말 묻히는 과정까지 봤다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가 됐을 수 있어요.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성격 형성도 다 됐을 거고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아기를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아기만큼 불쌍하게 돌봐주고 싶어서 우리 축복이한테 맞는 동생이 있을까 그려왔습니다. 아이고 이쁘네. 그런 장난감이랑 진짜 강아지네. 가이집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이쁘네. 아이고 이쁘네. 아이고 이쁘네. 아이고 이쁘네. 아이고 이쁘네. 감사합니다.